안녕하세요. 대기실에서 박철 씨를 만났는데요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그래, 그때 옛날에 보고 더 이뻐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저 만 원의 행복이에요. 그래. 어때요? 뭐, 얼마 줘야 돼? 아니, 아니, 만 원의 행복이니까 힘들잖아. 아니, 이거 되잖아. 아니, 주는 거 안 되는데. 아니, 이건 못 줘요. 아니, 그러면. 아니, 힘든데. 자, 50원. 50원 갖고 뭐 좀 사먹어. 그러면 되지? 50원 갖고. 단아 씨 도전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.